안녕하세요 그런 남자 입니다 지금 시간이 어 오전 12시 44분 입니다 자야 되는데 그 자고는 싶은데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잠이 안오는 뭐 직장에서는 아 집에 가면 자야지 하면서 퇴근을 딱 하면 말똥말똥 해져 가지고 집에 오면 컴퓨터 키고 밤새 게임 하다가 어 다음날 아침에 어 밤새 가지고 출근하는 그런 기분 말똥말똥 해지는 기분 집에 오면 그런 기분이라 오늘은 네이버를 한번 보는데 급상승 검색어에 크리샤 츄가 뜨더라구요 크리샤 츄 님이 누구냐면 옛날에 그 슈퍼스타 케이 맞나요 슈퍼스타 케이 나왔던 그 오디션에 나왔던 인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방송에 있죠 케이팝 스타 아 슈퍼스타 케이가 아니구나 케이팝 스타 시즌 6에서 아마 제 기억엔 양현석 지금 제 양군이 상당히 마음에 든다 저 친구는 지금 있는 기획사에서 어 내가 yg 로 어 어 스카우트 하고 싶다 했던 그런 인물인데 왜 실검에 떴나 봤더니만 어 성형설로 얘기를 하네요 성형서를 기사 같다는데 한번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박소영 기자 님이 쓰셨네요 수술한 게 아니라 아파요 오랜만에 나선 공식석상 그런데 어딘가 얼굴이 달라졌다며 뜻하지 않은 관심이 집중됐다 심지어 성형 의혹과 악플까지 쏟아졌다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약까지 먹고 있는데 더욱 속상한 상황이 됐다 가수 겸 배우 크리스 차 추의 이야기다 크리스 차 추는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지 아트홀에서 진행된 웹드라마 귀신과 산다 제작 발표회에 참석했다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무대에 오른 그는 전원주 베리굿 세영 오 마이걸 비니 레인즈 홍은기 이수지 김정남 김현영 송운섭 등과 나란히 치재진 앞에 섰다 사진을 지금 보는데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같은 사진 네 같은 분이죠 얼굴이 많이 좀 뿐 것 같은데 이게 성형을 해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얼굴이 뿐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 기사가 나간 후 일부 누리꾼들은 크리스 차 추의 얼굴이 어딘가 달라졌다며 성형 의혹을 제기했다 원래 불살이 있는 편이지만 유난히 얼굴이 부은 상태였기 때문에 해맑은 미소와 뽀얀 피부는 여전했기에 일각에서는 시술로 인한 부가 아니냐며 의아해했다 이 때문에 크리스 차 추의 이름은 각종 포탈 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에 급상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 차 추 관계자는 OSEN과 인터뷰에서 사실 제작 발표에 나가면 안 되는데 크리스 차 추의 몸이 안 좋다 컨디션이 나쁘다 림프가 안 좋다 지난해 12월부터 얼굴이 부어서 병원 마사지를 받고 있다 약도 매일 먹고 있어서 나아지고 있지만 공식 석상에 안 올라가려 했는데 주인공이라 어쩔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해명했다 원인은 스트레스성 림프성 부종이다 관계자는 2월에 낼 앨범을 준비하면서 중국 활동도 준비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림프가 막혀서 얼굴이 부었다 지난해 12월부터 병원 마사지 받고 있는데 유튜버 댓글에도 주사 맞고 성형한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 크리샤... 크리시... 크리... 샤츠가 필리핀계 미국인인데다 크리스 차는 성형이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더 너무 속상해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음... 그래요 저는 뭐 남자, 여자 뭐 여자, 남자 성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해서 이쁘면 좋은 거고 했는데도 그 성형에 대한 효율이 떨어진다면 굳이 저걸 왜 했지?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효율이 떨어지면 그 돈으로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는 게 낫지 않나?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어차피 돈이 있다면 하면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충 기사를 읽어보니까 웹 드라마 드라마인지 거기에 나올 예정인데 이렇게 나왔나 봐요 나왔는데 얼굴이 지금 이렇게 옛날 모습 옛날 모습이 더 이쁜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?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네이버를 검색을 하면 제가 원래 실시간 검색어를 은근히 많이 보는데 호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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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거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볼 수 볼만한 관심이 가는 건 요거 하나네요 크리시샤추 요거 하나입니다 아무튼 크리시샤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기 전에 한 거라 여러분들도 주무시기 전에 요런 거 한 번씩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만 굿나잇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